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불꽃은 250 메카닉이 되겠습니다 유니온 아우 잘해놨네요 깔끔하네 메카닉이 크리가 부족한가 아우 이게 레전드리 흐흐흐흐 야아 야 레즈 유유 유니크 유니크 18% 공식 와어 크뎜 5에 40 17성 아우 017이네 25니까 15 확실히 타일, 5성이 좋긴 좋네 랄리펀 루시드의 피방무기? 이건 레전드인데 언밸런스하고는 언밸런스의 맞춤이 안 맞아 이것도 두 줄이긴 한데 추흡이 좀 아쉬운데 뭔가 추흡달 두 줄은 아니었던 느낌 피방무기 뭐 일단은 뺄거 빼봐 무기도 바꿔야겠지 이건 이미 다 질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가윈 0 메커를 샀어 와 귀걸이도 깰자고 올라가네 20성인데 와 진짜로 와 20성 20성인데 효율을 이렇게 못 받아? 21%밖에 안되는데 12 18 이상하네 아 무기를 안켰구나 아 뭔가 이상하더라 그렇지 그렇지 뭔가 이상하더라 갑자기 야 뭐 고이피를 두 개나 만들었냐 레전드리 교불템에 레전드를 몇 개 달아둔 거야 오마이갓 교불템에 아니 가윈 0짜리 교불템에 손 아까워서 계속 해야겠다 와 도대체 교불템에 이런 짓을 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알 수가 없구나 돈이 얼마야 돈도 많이 줬겠구만 모르고 샀겠지 그죠? 교불인지 모르고 실블링 샀겠지 다른 반지보다 싸구나 해가지고 샀겠지 아 레전드리 옵션을 사서 띄었는데 했다고요 이거를 아니면 띄어져 있는 걸 돌렸나? 그렇다고 끼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어 띄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끼고 있다보니 돌리다보니 맥 40% 나왔다?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거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껴야겠네 장갑은 뭐야? 창갑은요? 창갑이 안 보이는데? 템이 이상하다 원래 끼고 있던 걸 팠 느낌 추원만 줘 됐는데요? 바꿀 거 다 골라냈습니다 제가 카핑마 20성 크크크 이놈의 20성 할 때 돈 많이 들었을텐데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이 부위를 일단 먼저 바꾸면 될 것 같군요 바로 끝내버렸죠? 메이플 점검 없었는데요 생방입니다 메이플 점검 없었어 1,2,3,4,5,6,7,8,8 부위 근데 이렇게 느리냐? 잘 안 먹히냐? 키가 왜 안 먹는 거야? 2만 나오는구나 내용 쓰면 2만 얼마 나오겠네? 장갑은 크댐 맞출 거 아니면 무궁장갑이 좋죠? 장갑 내가 물어봤거든요? 무궁장갑이 더 좋대요 크댐 한 줄보다 근데 좀 애매하긴 하지 원래 1등 장갑이 아니라 이거 2등 장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? 아 1등 장갑이에요? 아 그렇대 저게 더 좋대요 한 줄 쓰는 것보다 근데 뭐 변해적으로 다르긴 하다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나도 어쨌든 뭐 뻔하죠? 이거지 뭐 음 음 거나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상 메카닉 25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감사합니다 kits 아 같은 밖 bin